이 점은 2점을 잘 안전하게 됩니다. 나의 점이 더 길다고 합니다. 움직입니다. 이정에는 마크 뒤로 물러나면서 2점 정확합니다. 파이트 선수가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19점째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 쓰는 선택. 플러스! 데뷔 사이먼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사이스가 해냈습니다. 사이먼 사이스의 합작 플레이입니다. 너무 빠르다고 또 예측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김선영은 정확한 타이밍이었군요. 석점포! 그러니까 최준영 선수가 한 번 참아준 것이 김선영 선수가 석점짜리를 또 일으켜줬다는 거. 언급하시자마자 양기준이 나타났습니다. 빠른 석검 전환! 사이먼의 투안장! 사이스는 또 한 번 주먹을 불 끈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사이먼 선수 슈팅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사이스! 2명 사이스! 돌아서 나와서 도전! 이런 해결사 기질도 가지고 있는 사이스군요. 이 두 선수의 가드 맞대결도 치열합니다. 탑에서 변기은 펌프에크 인프기에 투앤더! 심쓰! 인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쓰와 사이먼 흡착하는 인사이드보다는 SK가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가 되네요. 이번에는 흘리고 말았어요. 머너머! 이델찬! 워루엔더! 키퍼 사이스는 이런 탄력이 있습니다. 177점. 그리고 상대팀의 기세를 올려주는 골이 됐고요. 사이스는 덩크슛 이후에 최준혁! 빠르게 마네를 했어요. 이장혁! 대각지점! 3점! 깔끔합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3.3초가 남은 상황! 사이스는 사이먼에게! 득점 1점! 상대받칭! 사이스, 사이먼! 이 두 선수의 올 시즌 행보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게 지금 30초 미만을 남겨놓고 여기 남은 시간은 파울을 하나 달게 안 들어가라. 추가자의 투 실패. 그러나 우세균이 잡았어요. 버져비트 시간! 사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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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심판지는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양손을 펼쳐서 무효골로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플레이가 어떤 타자가 궁금해집니다. 수고하십니다. 총... 한글자막 by 한효정